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입니다. 천안 불당동의 24시 무인카페 다온커피 천안본점이 오픈했습니다. 다온커피 천안본점은 서울프라임병원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점주님께서 매장을 분양받으시고 세를 주지 않고 직접 무인카페를 오픈하게 되셨습니다. 매장이 크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뒤쪽은 점주님이 추후에 애견샵을 하실 거고 현재 전면에는 24시 무인카페 다온커피 천안본점을 오픈하셨습니다. 점주님께서 또 매장 앞에 파사드시공 방부목 공사까지 하셨죠. 이렇게 매장 앞에 방부목 공사를 해놓으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드시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퀵서비스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오시죠?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매장 층고가 굉장히 높죠? 매장 층고가 높으면 매장이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장 천장이 높을 때는 굳이 칸막이, 텍스 공사를 하지 마시고 오픈하시는 게 더 개방감이 있고 또 매장도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주님께서 또 선인장과 식물로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으셨죠? 드라이 플라워도 보이고 매장을 밝은 회색과 남색 그리고 아이보리색 세가지 색으로 조화롭게 배치를 잘 하셨습니다. 전면에 있는 그림 중 오른쪽 그림은 점주님의 조카분이 직접 그린 다온커피 본점 정무라라고 합니다.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지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 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우리의 정해진 공융이 맞닿은 너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의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